환복하시고 모이시면 됩니다. 뭐냐고 이게? 모이시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서... 일단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? 네, 저기로 가시면 됩니다. 뭐지? 모이시면 됩니다. 어이구... 추운데 왜 이렇게 밖에서 고생하세요? 오늘 날씨 너무 좋죠? 네? 오늘... 보세요? 너무 좋잖아요.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... 무서워, 이거 뭘 주는 거야 또! 환복하시고... 그지 복잡이 이런 거였다, 이 치운 날에? 무슨 짓을 하려고 또! 무슨 짓을 하려고! 내가 잠이 안아! 녹화 전 날 잠이 안아! 무슨 짓을 하려고! 되나요? 여기 끄겨서... 간식 먹나, 오늘도? 뭐야, 어디서 사는 거야! 여기... 선물이에요? 네, 가서... 환복하고 모이시면 됩니다. 아니야, 오늘 거지예요? 아, 그런 거야! 나 진짜... 나 팬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너무 많이 보지 말라고! 여러분, 보지 말라고! 바로 가실게요. 아, 진짜? 아, 진짜 그냥 바로 이렇게 가요? 아, 뭐야! 아, 이거 눈이 이렇게 와? 날씨 어때요? 눈 예쁘다, 눈 예뻐! 어, 그러니까. 눈 너무 있죠. 오랜만이야, 눈이! 여기 미국 부대... 뭐야, 씨... 아니야, 아니야. 저거 아니야, 저거 아니야. 맞잖아. 맞잖아. 딱이라는 날씨랑 이런 모든 게! 맞잖아. 고마워, 군복으로 갈아입고... 모으셔야 돼요. 백스! 안 켜줘! 띄워! 헐! 띄워. 가윕! 띄워. 남편이 띄워. 부산. 가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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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